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공직선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께서 쓰셨고 그 다음 킹덤 북서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시리즈 선거 부정을 해보안 1권부터 5권 여러분 많은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공직선거 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상근직이 18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선거 당일날 2만 5천여 명 정도의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이제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치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 직장으로 다 돌아가는 참 실용적인 방식이네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부패를 막고 그러려면 분권화가 돼야 되고 모든 부패는 집중화가 될 때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 그런 방송을 제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 이름들 오늘 이제 이 내용은 von의 김미영 대표 페이스북을 들어가니까 아마 이게 박주연 변호사가 계신 걸로 봐가지고 대만 분들을 초청했던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대만을 간 것 같네요. 대만을 갔거나 이 김미영 원장 말씀이 대만 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300만 도시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하면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관위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선관위 상임직은 18명입니다. 선거 이후에 2만 5천 명이 모두 헛어집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들 한국의 괴물 선관이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김미영 원장이 조금 더 상시한 내용을 올리면 그러니까 한번 저도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대만의 선거관리위원회 상관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분권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1월 달에 열렸던 대만의 이름 총통선거하고 입법의원선거 입법의원선거는 대만 전역에 1만 4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직후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수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것을 묶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상설 조직이 없구나 그리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참 많이 하구나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아주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청렴하고 공정한 투표 과정을 대만인들이 보여준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3천 명의 정규직에 9천억을 넘는 예산을 쓰고 선거마다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런 뭡니까 그냥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대만으로 갔네요 권호영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김병 변호사님 대한민국은 참 열심히 배우는 나라였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어마어마히 열심히 배웠고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히 열심히 배웠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밤을 새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10번 15번 이런 선거부정이 일어나도 그걸 고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를 보면 나라의 기강이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정신상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선거 문제를 보면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권호영 변호사님하고 박주현 변호사하고 윤용진 변호사 김명 원장이 파이페이를 방문했네요 상근직이 18명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18000개 정도의 여러분들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대만은 여러분들 몇 개죠 14000개 제 기억이 정확하면 분권화 시키면 되는 겁니다 투표하면 옮기지 말고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하고 사전투표하면 조작하니까 제외국민들한테 이런 양해 구해 가지고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제 이야기는 선거를 10번 조작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만 2012년 제외국민투표가에 다 조작을 해가 11번 조작을 한 겁니다 11번 조작을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것이 선거 부정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울법대 나왔어 내리 서울법대 나왔어 니도 서울법대 나왔네 에라 인간들아 자식들이 뭡니까 그냥 참전권을 박탈당하고 노예처럼 살 건데 아니 4.15 부정선거 없습니다 기자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너건 뭐하는 인간들이고 너거 나는 너 것처럼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 아니지만 너 것처럼 그렇게 인간성 이름 더러워 가지고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한다 이야기하죠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국민들 앞에 있으면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헌법적 정보가 어떻고 에라 인간들아 서울법대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법관들 중에 퇴반이 서울법대 출신일 거 아닙니까 여기 대만 사람들 가 가지고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얼마나 환대했겠습니까 한국에 손님들이 왔다고 본인들 황당했을 겁니다 한국에 손님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 아니 당연히 선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좀 학대하게 되면 김영 원장이 간단하게 올리셨네요 한국의 괴물 선간이 참 선간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살고 있으면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뭐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인하는 이름이 행정부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선거 분권과 집중 앨런 머스크의 핵심 지적 여기에 이런 앨런 머스크가 남긴 표현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권력의 분산에 있습니다 절대주의라는 것은 권력의 집중에 있습니다 자유는 권력의 분배 분산에 있고 절대주의는 권력의 집중에 있다 권력의 분배라는 것보다도 권력의 분산이라고 표현한 게 낫겠네요 권력의 분산에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선거의 부패라는 것은 분권화를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절차가 집중화되면서 부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회사도 종교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분권화를 향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교회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뜻을 왜곡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음의 권력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모든 집중은 다 부패하게 마련인 거예요 커지게 되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도 사람의 여러분들 삶을 관통하는 그런 원칙으로부터 변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만 방문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제외국민투표 이게 2012년 또 총선에 전수조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jih님께서 2016년을 마치고 2012년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때는 사전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개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ih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2012년 총선은 선거인 수가 4천만 정도가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인 수는 거의 4천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54.2% 선거인에 등록되어 있는 분 가운데서 54.2%가 투표에 참가한 분입니다 무효표는 1.13% 아주 적었던 거죠 사전투표에서 3% 4% 이렇게 무효표가 안 나온 겁니다 당일투표는 96.3% 어마어마하게 하죠 이게 정직한 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일투표가 많아도 손을 댄 겁니다 2022년에 국내 부재자 투표가 3.5% 75만 명 국외 부재자 투표가 0.2% 4만 2,667표 이렇게 0.2% 선거에 손을 댄 겁니다 손을 댄 것으로 심의 의심되는 겁니다 손을 댔다 이렇게 확정적 사건이 되려면 제이아 전문가가 이런 분석해 가지고 몇 장당 표를 옮겼는지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만 보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제외 국민 투표죠 거의 국외 부재자 투표에 손을 댄 겁니다 0.2% 4만 2,667표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손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겁니다 보시죠 246개의 여러분들 지역구가 있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 외 총 19개 정당이 무소속에 참여했고 정당별 득표수는 43.3%가 새누리당 37.9%가 민주통합당 이렇게 통진당이 그때 원내 아마 진출한 데 성공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90% 이상 되는 선거를 여기에 96.3%가 당일 투표했는데 이게 절반을 사전투표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그때는 0.2%를 손을 댄 거고 3.5%는 의심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국내 부재자 투표는 추가적인 조사가 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시각적으로 손을 댄 것 같거든요 이 96.3%를 거의 50%를 줄이고 사전투표를 늘린 다음에 그냥 본격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12년 총선과 지금이 다른 것은 그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제도는 공식적으로 2014년 또 보궐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전투표와 비슷한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이게 있었던 겁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관내 사전투표는 없었고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총선하고 지금 총선은 사전투표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중은 거의 0.2% 정도 국내 부재자가 3.5%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대 선거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2012년 총선에서는 3.48%였고 국내 부재자가 2012년 총선에서는 7.45% 2022년 총선은 9.61% 2022년 대선에서는 11.69%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조금 헷갈리네요 국내 부재자가 그냥 비중입니다 국내 부재자 투표 국내 부재자 투표는 이게 11.69%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포함이 안 됩니다 좀 오해를 하겠네요 관내 사전투표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40% 이상이 되죠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크게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 국내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2016년 총선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2년도의 총선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위가 더불어민당 밑이 쉐누리당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더불어민당의 차익값 평균값이 플러스 14.02%입니다 쉐누리당이 마이너스 10.62%입니다 기타당이 마이너스 2.34%입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그러나 확정적으로 제외국민투표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냐 그거는 제야 전문가가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왜 이상하냐 더불어민당의 차익값이 거의 전국에서 다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제외국민투표가 국외 부재자 투표 당시에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플러스 값인 겁니다 더불어민당은 기가 찬 거죠 이게 만일에 제야 전문가 자국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선관위 내부에 선거부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고 특정 정당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 표를 집어넣어주지 않고서는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을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서울이 어떻냐 이렇게 보니까 서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서울에도 모두 다 여러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모두 다 여러분들 높습니다 모두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플러스 9.74 샤누리당이 마이너스 9.74 무슨 말입니까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거의 1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 총 투표자로 구성되고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당일 투표 그룹을 추출하고 국외 부재자 이름들 그룹을 추출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총 득표율 그리고 특정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손을 댔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야 전문관께 이름들 의뢰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조작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표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가 여러분들 한 4만 표 정도 됩니다 4만 2,667표인데 이 표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손을 댔으면 전산 조작을 했을 겁니다 손을 댔습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전산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만일 이게 여기에서 제야 전문가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선거 11번 사전 득표 득표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사실인 거죠 이런 전수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전국의 거의 대부분 99% 이상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현상이 2012년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플러스 14.02 이런 큰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전국이고 이게 서울 서울의 49개 선거구 전부에서 다 모으죠 더불어민주당은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율이 표를 집어넣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예술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14년 보궐선거부터 이런 사전투표가 본격적 도입됐는데 제도는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5년 사이에 지금 사전투표에 골격이 되는 별도로 사전투표율의 이름 선거를 하고 사박 5일 전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고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고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적시게 삭제하고 이런 사전투표자 수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하는 그 제도적인 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다 완결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여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였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2012년도 여러분들 보궐 총선이 4월에 있었을 때니까 이때 이미 작업들을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국외 부재자 투표점 4만 표가 아니고 한 50%인 사전투표까지 다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권력을 장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시면서 제야 H님이 보낸 메모입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것은 국외 부재자 부분입니다 광역시도별 차이집 그래프를 각각 화면 캡처에 보내드리니까 필요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 총선이 특표수 조작을 가했다는 맹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에서 예외 없이 전반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국외 부재자 차이집의 수혜자는 단 하나의 예도 없이 모두 다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차이집의 좌우대칭이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선거관립위원회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 주물러 조작을 하는 오랜 비밀 관행이 있었다면 이것은 제외의 동포의 진지한 투표 행위를 한껏 우롱내지 농락해왔다는 점에서 심히 분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메모를 보내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제외국민투표는 전통적으로 아주 조작을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제외국민투표를 그동안 많이 다뤘습니다 이렇게 제외국민투표를 가장 황당했던 것은 3구 대통령 당시에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구에 속하는 대구 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가 어마어마히 왜곡되어 있는 거죠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윤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 수선구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은 이재명이 마이너스 55%로 패배했는데 제외국민투표는 7%밖에 차이가 안 나죠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49%를 패배했는데 당일하고 여러분들 사전을 합치게 되면 모집단 득표율이죠 제외국민투표는 오히려 이재명이 14%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국외 부재자 사전투표율을 빼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도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3구 대통령 이게 4.15 총선이네요 4.15 총선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을 다 플러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 크기도 어마어마히 크죠 23.39%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국힘당은 국힘당은 마이너스 20.04%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학대를 해봤네요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전부 다 풀렀습니다 더불당은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귀가 찬 거죠 2012년까지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오늘 그걸 보게 되면 이 제외 동포들을 그냥 갖고 논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년 총선 전수조사 결과는 여러분 수일 내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을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2012년 총선에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더불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18.03%입니다 제외 국민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모두 다 당일 투표 득표율 보다 18.03%만큼 더 큰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그러나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외 전문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확정적 사실로 아마 마이너스 13.98%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부산광역시고 아주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광역시도 보면 국외 부재자 투표를 다 손을 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표본이 몇 천명이라고 하더라도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의 차이가 20.54%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0에서 한 3%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20.54 이거 여러분들 더하면 딱 갚겠네요 거의 이게 더하게 되면 15.65 더하기 1.59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국외 부재자 투표 대비 당일 대비 차이값 현황 2012년 총선 결과인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전국이지 않습니까 전국 전국에서 거의 없거든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빼고는 전부가 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큰 값이 전국에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확정하기 전에 제야 전문가가 한번 이 작업을 더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주 광역시하고 여러분들 여기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만 재배하고는 전부가 다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2012년 총선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총선까지 모두 10번의 사전특표 득표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2012년 여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도 국외 부재자 투표하고 국내 부재자 투표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은 국외 부재자 투표만 보는데 국외 부재자 투표는 거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만일에 확인이 되면 11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스는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된 거죠 참 선거를 이렇게 망치고 있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참 큰일이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 제도가 2014년 13년부터 본격 실시가 되니까 선거로 따지게 되면 2014년부터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을 추가하고 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전혀 볼 수 없게끔 컴퓨터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가 도입되도록 하는 그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이 2012년 2월 29일 날 공표가 됐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법안입니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국무총련 김황식 법률 11374호입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이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사인도 날인하고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두 가지의 크로체 기능을 포함시켰는데 모두 다 없애버리고 인쇄 날인으로 다 가령을 시켜버린 겁니다 자신의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 해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런 내용을 다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들 2번이 참 중요한데 2번은 고사하고 1번도 지금 선관위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기막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들 선관위 책임자는 문상부 사무총장 김용희 사무차장 정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 계실 때 다 법들이 통과돼서 사전투표가 그냥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이 내용을 자세히 잘 알고 있는 분이 문상부 씨 같은 선관위를 대변하는 법무법인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계신 분이고 이분이 김용희 씨 이 두 분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 두 사람 문상부 씨하고 김용희 씨 두 분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틀이 다 짜여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크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다 이렇게 보면 이걸 통해서 선관위가 선거의 완전히 뭐죠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이익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투개표 과정에 전면 개혁을 해야 되고 선관위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없이는 그냥 선관위 노예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한 번 주제 여러분들 여론조사 요즘에 이제 낙관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자세히 보고 계시는 최태림 출판인 전 출판인께서는 제가 관심 있게 이분 방송을 보는데 다섯 번째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셨네요 과연 서강은 비쳐오는가 진실에 접근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태림 출판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선거 부정을 하려면 사전작업이 반드시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여론조사 조작이 그렇게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조작 그냥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더는 수준의 조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 내용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양당 지도가 3월 12일부터 이럼 역전되기 시작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냥 선거 결과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서서히 집단 체면을 시키는 중요한 그 체면용 주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민주당이 이기는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조작이 한 달 정도 이루어졌네요 그렇게 지금 조작할 수 있는 여유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작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 선거 결과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놀라지 않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 채대림 편집인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4.15 총선 당시에 여론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론 마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장은 이제 광서 보궐선거도 이유만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이유만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번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의사들과 연정부가 강경 여러분들 대책을 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4월 10일 총선에 급격하게 여론이 기울면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국민 싱가포르 회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평화의 시대에 국민들의 기대가 훨씬 컸기 때문에 더불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냥 끈덕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끈덕지만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여론을 다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착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넘어가니까 홀까닥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관이 계시는 분들은 뭐 극구 부인하겠지만 그냥 선거 결과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다 찍어서 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여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때니까 나중에 영 안 되면 여론 조작 하지 말고 그냥 선거 조작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겁납니까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건데 국민들이 찍소리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거를 만지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국민들은 찍소리 못합니다 윤 대통령 찍소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이 찍소리하겠습니까 찍소리하려면 선거 부정이 있다고 떠들여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은 죽어다 깨도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본인들 출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 파업 때문에 막판에 마지막에 뭡니까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뭐죠 국민 여론이 급속히 더블당으로 여러분들 뭐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벤트를 하나 만들든지 막말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처트림 편집인께서는 2월 1주 2주 3주 4주에 계속 여론이 그렇게 한다 여론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뭔가 아니까 아직 다는 할 수 없지만 전제조건 붙였지만 이번에는 강한 부정성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을 지킬 정도의 약할 부정성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근거가 확실치 않는 것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고 싶지는 않죠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긍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가 어제 방송을 잘라서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제도 뭐가 바뀌었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좀 과학하는 태도를 갖고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투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위조투표지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 관철됐습니까 통합선거인병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 자세를 만드는 제도 가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윤정부를 눈치를 보고 국민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윤정부 하에서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240만 표를 쑤셨는데도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래도 입을 다물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제임 하에서 3번 공직선거가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도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를 7.55%를 부풀리고 37,77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득표율 객차 17% 났습니다 37,771표를 집어넣는데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 밝혀졌는데도 그거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입 열었습니까 국힘당 따졌습니까 국민들 저항했습니까 아무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낙관론을 대단히 경계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을 잘못된 곳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 낙관론이다 전사는 얼마나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 박종철님이 이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전산은 전산상으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거짓도 다 만들어 보여주는 기능이 참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걸 아직 잘 모르는 아무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하고 한심하고 답답하시죠 답답한 정도는 아니고 이미 저는 달관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뭐 이런 거 다 그냥 제쳐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하면 그냥 사법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실사적인 거죠 이번에는 안 한다 열 번씩 해였는데 이번에도 해야 될 엄청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동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야 될 엄청난 동기가 있는데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논리를 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동기가 엄청나게 강하고 조작하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열 번 해봤고 저질러도 뭡니까 국민들 찍소리 안 할 거고 대통령 찍소리 안 할 거고 국힘당 찍소리 안 할 건데 언론들 찍소리 안 할 건데 안에 핵도 없는 이야기인가 그러니 뭐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세상이 다 바뀔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소개하지만 동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안 이기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한 데 이러면 안 하겠습니까 열 번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전혀 안 듭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이러면 대응해서 해 줄 겁니다 알아서 그렇게 이러면 해도 반대편에서 뭡니까 찍소리 안 할 겁니다 국민들 재앙 절대 안 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면 안 한단 말이고 경상도 말로 이러면 어떻게 안 한단 말이고 삼척 동자도 이러면 알 수 있는 건데 이 분은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걸로 아니까 국민들은 똥 밟은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개입되는 거를 제 이야기의 논리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절박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서울법대 사람 또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똑똑하니까 서울법대 가기도 나중에 선거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면 서울법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의원이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 바지사장 말에 공감합니다 판사로서 지역선관위원장을 해보셨으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바지사장이죠 뭐 한 달에 한 30분 40분 업무보고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 업무를 알겠습니까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중앙선관리위원회에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데 열심이다 정부 유일의 선거지원 분수인 행안부 수장으로서 행보지만 자칫하면 오해를 부르거나 야당의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장관은 발벗고 나설까 2020년 총선 부정선 논란이 기폭제가 됐다 변호사 시절에는 4년 전 총선 때였습니다 부정선 논란이 것이지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는데 저명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상한 것들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나라의 지도청들이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되는 것을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은폐하는데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게 뭐 여러분 성한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거의 완전히 반정도는 골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강찬호 논술위원은 묻습니다 투표 분륙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 선관위 서브가 해킹돼 전산 집계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국정원 감사해서 다 이야기된 걸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선관위가 개선해 나서 이번 총수는 부정시비가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강찬호 의원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자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설법대에 나온 양관들아 정신 좀 차려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별 모든 사전투표 득표소 다 조작이 됐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인간들로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 얼마나 출시하고 폼 잡을지는 모르는데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나는 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게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딱 부정선거 증거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살겠지 출시하고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덕변수 자료들이 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잖아요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뭐 하기에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자료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선거하니까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득표수 자료가 이제 전수조사까지 다 해가 밝혔지 않습니까 2012년까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나는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이고 다음은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입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선거법이 정해진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것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칙을 만들고 관인이 미리 인쇄된 투표지를 교부해 왔습니다 규칙이 상위법률을 어긴 셈이라 법대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선관위는 투표 시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동원이 어렵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여당에서 이렇게 이런들 욕을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추게 된 겁니까 힘을 이런 거 하다 보면 참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차곡차곡 쌓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살까 나중에 그 책임을 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쫄쫄쫄 따라다닌다는 전략입니다 사전투표를 쫄쫄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냐 전산으로 조작을 해버리는 건데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투표지가 우체국의 선관위로 이동한 과정에서 바꿔치기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지에 해당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을 경찰이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100배 따라다녀봐라 관내 사전투표함을 만들어 쑤셨는데 멀리 따라 경관 3천 명을 투입기로 경찰전과 얘기가 끝났습니다 또 사전투표지에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면 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심한 경우는 2, 3일 뒤에야 투함됐습니다 그때까지 바구니 같은데 보관된 논란이 됐죠 그러니까 항상 피해갈 수 있는 관내 사전투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일체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선관위에 도착한 데 투함될 때까지 과정도 cctv로 찍어야 된다고 선관위에 얘기를 해둔 상태인 겁니다 선관위에 얘기해두면 되냐 도독놈들한테 협조해달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다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판사 시절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했는데 사무국장이 안건보고 대충 의결하고 나머지 보고만 받고 선관위원들과 저녁 먹고 헤어졌습니다 부끄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회의 끝나고 바로 식당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 도시락 먹으면 회의 계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야 막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다 우위에서 하는데 무선스러운 뭡니까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판사가 난 바지사장이었다고 고백했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공감하시나 네네 법조인이 선관위 참여주었지만 현직은 재판부담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근위원장 도입에 찬성하시나 그렇습니다 상근위원장한테 뭐가 필요하노 그냥 사전투표 다 없애고 당일투표하고 대만처럼 그냥 전국에 한 2만 명 3만 명 공무원들 안 하겠다면 시민들 모아가지 자원봉사업을 얼마나 잘 할 사람도 있으니까 훈련시켜야지 여러분들 투입하면 되고 선거 끝나면 다 원위치하고 참 이 나라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래가 아이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두세 시간만 여러분 집중기로 보고를 들으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건데 정말 참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정을 박탈당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까 그걸 다 덮는데 여러분들 다 힘을 더하니까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아 돈 있으면 다 살 것 같은 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선거 방송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 이제 준비 마무리하고 이제 일을 다 이제 마치고 좀 쉬고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윤용진 변호사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 2023년도에 민경욱 전 의원이 어느 모임에서 3.1절 부정성 수사 촉구 집현회 2023년도 그 이제 민경욱 의원이 공식 집회에서 한 이야기가 일부가 1년 전 3월 3일 날 이름 윤용진 변호사가 올렸네요 왜 이런 페이스북 보면 1년 전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쓸데없는 일에 예 쓰고 있냐고요 오늘 제가 한 말은 누구는 그냥 돈이나 벌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6.25 때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 걸고 지킨 애국자들이 있었어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냐 그분들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아서 나가 싸운 거야 애국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희생을 가면서 부정성은 막아낸 덕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미군 철수하고 나라 망하고 그걸 막아낸 걸 왜 몰라 우리의 희생을 몰라주는 건 좋아 그런데 조롱까지 해 그런 한심한 인간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지 회의가 들어 가끔은 진짜 나라 뺏기고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런 이야기가 아마 내 생각에는 민경욱 의원의 3.1절에 시국지표에 나가서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도 뭡니까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경욱 의원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치인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러면 나서지 않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 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는 나라가 망한 거죠 그게 어느 지식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규명하게 해서 노력합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 격려는 커녕 댓글에다가 그렇게 해봐야 안 되니까 그만두십시오 뭐 이런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너희 왜 이렇게 싸워줘야 되냐 너희는 그냥 천상노예로 그냥 전략해 가지고 새끼들하고 죽을 돈 고생하는 것이 그게 당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만큼 치밀어 오르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난해 3.1절 집회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윤종진 변호사가 민경욱 전 의원이 울컥함이 있으면 이야기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발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거죠 참 정권이 박탈당하면 자유민주공화국 자체가 없어지고 그 후가가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구하고 다 먼저 배운 사람들이 다 숨고 자기 안의를 위해서 일체 먼저 나서지 않는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할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를 좀 약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리 심하게 하더라도 있죠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아무리 험하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전혀 반응 안 할 걸 아는 겁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이 납작 엎드릴 걸 아는 겁니다 왜 납작 안 들이고 여러분들 대들면 모두가 민경욱 전 의원처럼 다 골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보는데 사람들은 태평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힌 들 어떠하리 우리도 얽혀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죠 권력이 뭡니까 곧비가 풀려 달려가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고생해 가지고 나중에 깨우치는 방법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조작각 기준으로 33% 진짜 여러분들 대가짜 투표지 개수로 하면 두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선거였습니다 조작각 기준으로 33%니까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이 조작각 기준으로 25%가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아 이 나라는 완전히 끝장이 났구나 그거 침묵하는 윤 대통령 보고 아이고 저 양반은 원래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거 망가지면 선거가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이면 노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년의 생활이 지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합해가 똥값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 측면 저 측면을 다 이야기해도 다 여러분 안중에 없으니까 어쨌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지나칠 정도 낙관론은 참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 회생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제도화가 딱 돼버렸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워낙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누군간 또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낙담 속에서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2012년 제외국민투표 조작관이 찾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발견이 또 오늘 한번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2012년 전수조사까지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2012년도 부터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더 이제 선관위가 2012년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왜 사전투표를 그렇게 제도들을 다 바꿨는지를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준비해 가지고 오전 다시부터 또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성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